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원도심에서 유성구 도령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.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국감에서 소진공이 이전에 필요한 15억 원가량의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한 이전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형 중기부 장관은 소진공에서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고 이전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.